아무 말이나 하다 말이 되지 않는 것도 좋아 맘속에 더 많았던 작은 것들도 내게 보여줘 그 누군가에게도 다 한번도 말해주지 않았던 맘속에 더 많았던 작은 놈들도 다 보여줄게 내게 보여줘 왠고 모두 그 누군가가 아닐텐데 오늘 밤 그 누군가 그 누군가 그 누군가 공감 속에 우리를 멈추어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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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